이번에는 모여서 오신 각 지역 관객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현재 안동식 신선관리동단 이사장이신 50회 우기야 재명 동창회장입니다. 38회 임기야우 전재명 동창회장입니다. 51회 백미동 제후루산 동창회장입니다. 58회 종오우기의 꿈이 좋습니다. 4단계는 북한의 사무육장입니다. 30회 신명종 전사무육장입니다. 41회 최원우 전사무육장입니다. 49회 최학수 전사무육장입니다. 이번에는 정부 볼곳에서 대부분의 경기를 지키며 대부분을 빌대고 있는 대부분 동민동화회의 문화속에 해 올리겠습니다. 52회 강주열 세태리 회장님 59회 강타오 금성회 회장님 58회 박세경 세태리 회장님 60회 교훈생님 박세태리 회장님 최강의 회장님 이번에는 신경 변수 시의원 부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50회 김진열 군인군수님 54회 김혁태 태국 가신 법원장입니다. 54회 조용한 학교안전공주의 정황의 2차장입니다. 68회 김진열 태국 신경 변수 교통장입니다. 46회 김진열 있 dónde요? 50회 나 Squill 40회или 50회 55 brass 55 55 respectful 56ы